내가 제일 못하는 거 하나를 먼저 고치자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죠. 내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커피 믹스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다.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그것만 잡아보는 거예요. 외식 같은 것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집에서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르는데 이 집에서 먹으면 괜찮다. 그러면 이제 조미료 쓰는 게 다르거나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한 연구에 따르면 당화열 색소가 감소할수록 당뇨병 합병증 발병률은 점차 낮아졌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그 수치는 최대 43%까지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당뇨병이 관리가 잘 되면 합병증이 안 생기고 혈당이 조절이 잘 되면 또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. 당뇨병은 평생 같이 가야 하는 성격 나쁜 친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잘 달래가면서 평생 같이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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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